식욕부진, 단순한 문제로 여기시면 정말 큰일 납니다 생각보다 더 위험한 식욕부진의 원인 분석해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식욕부진의 원인을 대개 호르몬의 증가 혹은 부족으로 보고 있는데요 하지만 식욕부진은 단순히 호르몬 문제로만 접근하기에는 그 양상이 다양하고 원인이 복합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식욕부진의 원인을 호르몬 문제가 아닌 한의학적 관점의 기능적인 측면에서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는 바로 대사가 저하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많은 에너지원이 필요 없고 따라서 소화 자체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식욕 자체를 줄이는 형태로 적응을 하게 되는데 대사 활동이 줄어들면 혈액순환도 줄어들게 됩니다 즉 한의학적으로 기어 상태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의원에 가면 기가 허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텐데 기어가 이런 전반적 대사 저하 상태로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상태가 되면 활동성이 떨어지게 되고 그것이 에너지 요구량을 줄이게 되어 식욕을 더 줄이는 악순환이 반복되게 됩니다 이러한 저하 상태에서는 체력저하, 체중 감소 및 우울증 등으로 진행될 수 있어 식욕부진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스트레스를 받거나 심하게 걱정하는 등의 심리적인 문제가 발생할 때 간의 소화와 관련된 기능이 문제가 되어 이것이 연쇄적으로 전반적인 위장 기능의 문제를 발생시키는 경우입니다 우선 간은 담즙산을 생성하는데 이 담즙산은 음식물 내의 지방 소화를 돕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음식을 통해 섭취된 영양소는 흡수되고 간 문맥을 통하여 간으로 운반되고 포도당은 글리코겐으로 바뀌어 간에 저장되거나 몸속 여러 장기로 운반됩니다 그리고 간 문맥을 통해 들어온 아미노산도 여러 단백질 합성에 이용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간이 스트레스, 긴장 등의 상황에서 울결되면 간의 분비 및 순환 등의 작용에 문제가 생기게 되고 이러한 과정에서 간의 문제가 소화 전반의 문제로 나타나게 됩니다 뒤이어 소화불량과 같은 증상뿐만 아니라 식욕부진까지 같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위장관의 소화액 분비에 관여하는 부교감신경의 기능이 떨어져서 위장관의 소화액 및 진액의 정상적인 분비가 잘 되지 않을 때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부교감신경은 스트레스가 없는 편안한 상황에서 활동하는 신경인데 소화나 배설작용과 같은 인체의 필수기능을 담당합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 교감신경이 과도하게 자극되고 이것이 혈관을 숙축시켜 위장으로 들어가는 혈액의 양을 감소시킵니다 동시에 소화 흡수를 촉진하는 부교감신경의 기능이 떨어지게 되어 소화나 배설작용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결과 위장관의 소화기능에 문제가 생기게 되고 이것이 이어서 식욕조화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말 그대로 심하게 체한 경우입니다 한의학에서는 식상이라 하여 음식으로 인한 손상이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음식의 맛을 보고 냄새를 맡는 것조차도 싫어하게 됩니다 명치 부분이 딱딱하게 굳어지고 음식이 명치에 꽉 막혀 내려가지 않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명치 혹은 가슴 부위가 답답하고 울렁거리고 토할 것 같고 심한 경우 두통까지 같이 동반되는 등 다양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 변의 냄새가 고약하거나 혹은 딱딱한 등의 양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간단히 요약해보면 만성적인 소화불량, 전반적인 대사 저하의 상황, 스트레스로 인한 간기능 저하로 유발된 위장관의 소화기능 악화, 위장관의 소화액 및 진액 분비 저하, 심하게 체한 경우 등이 있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식욕부진에 대한 치료법과 알아두면 좋은 생활습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